이 논란을 거슬러 올라가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 논란 이 논란을 두고 한동훈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당내 논의나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이거를 붙이지 않고 대답도 안 한 채로 이것을 뭉개했다 정치를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당시 명분 백수수 논란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께서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했어야 된다 사적으로 왔으니까 그걸 무시해? 그건 아니라고 부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다른 당권 주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당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 때문에 총선이 패배했다 이런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정 부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이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내왔, 메시지를 보내왔고 본인은 이게 공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영부인에 대한 그리고 본인이 사과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적인 루트로 우리가 다시 논의해봅시다라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문자를 답장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였다 거기서부터 일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 전체를 좀 보면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듯 자기는 느꼈다라는 뉘앙스로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 사과를 이끌어내게 하는 게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임무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과 임무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만약에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총선의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최소한 108석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얻었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책임론을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지적하는 것인데 저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도 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죠 6, 7개월이 지난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문자를 공개적으로 이 전당대회장에 올린다?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있거든요 장윤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후보의 저 주장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당무 개입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 문자가 누가 공개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공개할 동의인이 더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보다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공개된 문자의 내용만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저자세로 당이 어떤 요청을 하면 더한 것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는다? 총선에 당연하지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실제로 한 기자랑 통화를 했을 때 사과를 못할 이유를 김건희 여사가 늘어났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마 맥락의 문자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종합하면 사과를 안 하겠다는 취지였다라고 또 역공을 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진실 게임처럼 되고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진실에 가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1월에 주고받았던 문자 그 이후에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박절하지 못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명품백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사과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 최소한 그 당시의 용산에서는 주된 기류였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과연 사과할 의도가 김건희 여사에게 있었느냐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실과의 어떤 모종의 이런 뭐랄까요 관계랄까요 이런 부분에 의해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제가 만약에 1원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도 정말 큰일이다 돼도 문제다 이런 기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들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문자를 공개한 주체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는지 혹은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인지는 전체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재구성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구장선임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낸 시점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총선을 불과 석 달 정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왜 이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를 정황을 살펴보면 당시 김경률 비대위원이 영부인을 말이 앙뚜아네트에 비교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었고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런 자극적인 발언 이후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쉬운 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은 영부인의 책임론을 자꾸만 제기하고 있는 시점에 이 문자 메시지가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였다면 비대위와 용산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영부인의 사과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용산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 1월 21일자입니다 이때가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어떤 충돌이 극한으로 치닫던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의 와중에 있었는데 이틀 뒤인 1월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내려가고 30분을 기다려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하면서 윤한 1차 충돌이 어떻게 보면 화해 국면으로 갔거든요 이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초청을 받아서 5차는 함께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과 뒤를 놓고만 보면 사퇴 직전에 영부인의 사과 메시지가 갔다라는 것은 사과를 하기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오히려 마리앙뚜아네트 비교라든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질책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아니었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진실 공방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동훈 후보는요 당시에 본인이 보수 진영에서 김 여사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적극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못 끌어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사퇴 욕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잖아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기억 조작에 가까운 일이에요 김 전부 대변님 한동훈 후보는 그러니까 본인은 사과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다소 부정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문자에 답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관계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참 그때 상황과 맥락을 지금 상황에서 다시 재해석한다는 게 좀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페이퍼 상으로 문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제까지의 어떤 관계 이 관계가 사적 관계가 그냥 무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을 풀어갈 때 이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본인이 원했던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기존의 어떤 관계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한테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여사님의 결단에 대해서 존중하고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감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아쉬움은 뭐냐면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 말고 공개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원희룡 전 장관의 발언을 빌리자면 담 안에서 있을 예율 담 밖으로 다 알려지게 돼서 그게 불가피한 어떤 파열음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은 사과를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아주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저는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실과 그쪽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언론에 비춰졌을 때는 국민의 눈높이 그런 쪽으로 해서 약간 에둘러 표현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방금 언급 주신 이 사과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5일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장선장님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메시지가 나왔던 시점이 여사로부터 사과 메시지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시점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비대위원의 요구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냐 아니면 여사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냐 이런 애매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답변을 똑부러지게 평소처럼 하지 않고 평소 얘기한 대로 여사의 사과를 직접 내가 요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얼버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진실공방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상처가 되겠지만 김건희 여사에게도 크게 좋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특검 논란으로 불거졌다가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여사의 문제, 명품배 문제가 다시 지금 재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 결과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떻게 미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과 문자 메시지 논란은 커지면 커질수록 한동훈 위원장 후보뿐만 아니라 용산과 대통령실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오늘 원희룡 후보도 그냥 문자 전문을 공개하든지 사과하고 끝내라 이런 글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간만에 원희룡 후보 좀 바른 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가 사과할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문 전체를 공개해보면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면 될 거잖아요 그걸 본인 혼자 판단할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도 그때 당시 사과할 용의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된다 이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자를 두고도 해석하기가 다르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로 농담을 던졌는데 사실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텍스트의 취약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는 사과가 없었고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했고 큰 요인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억울하다면 문자 전체를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당원들이 판단하게 놔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김전부대 의원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의 어떤 경쟁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다소 좀 불협화함이 나오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 어찌됐든 전당대회의 내부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과도하게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이번 전대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쇄신해서 힘 있는 당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그걸 위해서는 하나 된 목소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경선이라는 게 사실 저도 국회의원 경선을 해봤지만 의견하다 보면 나중에 앙금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어떤 구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좀 앞선 얘기지만 원해 당협위원장 중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 중에는 의견을 좀 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은 전대는 당 대표를 뽑는 건데 지금에 보면 소위 말해서 대권 주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열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원희룡 지사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결국은 당 대표를 뽑는 선거라는 그 관점에서 한번 차분하게 이걸 하나하나 쌓아 보다 보면 과도한 어떤 충돌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장선장님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사의 사과 문제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전혀 개입할 의사도 없고 개입하지 않는다 엄정 중립을 지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에 불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김기은 당협 위원장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보완제 당대표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이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체제 당대표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완제 당대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그쪽으로 미래의 권력으로 힘이 쏠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레인득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동훈 당대표를 선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비토 여론이 강한 것 같고요 반대로 윤석열 정부와 2인 3각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 가능성이 있는 한동훈 위원장 특히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당대표를 맡아야 강력하게 당을 이끌고 나가서 정부도 견인하고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느냐 이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지난 총선에서의 행적을 놓고도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요 총선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두 후보를 동시에 저격하고 나섰는데 이래서 그들은 총선을 졌 던 것입니다 사과의 기회마저 날린 무책임한 아마추어 지긋지긋한 줄 세우기나 하면서 오히려 역풍이나 불게 만드는 무모한 아바타 패배 브라더스의 진풍경이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웅 전 부대변인께서는 이 글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소위 말해서 지금 러닝메이트를 갖고 있는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아닙니까?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예전에 당대표 나오렸다가 이른바 연판장 사건을 통해서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줄 세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면 이게 총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 대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파열음이 너무 커지고 있다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후보는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자기는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는 당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전략적인 판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나 후보는 이런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내는 것이 나를 뽑아야 되는 어떤 선거 전략과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자 논란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구장소 차장님 5차례 방송 토론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TV토론이 여기서도 굉장히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만 보면 한동훈 한 사람 대 3명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양상이 나타날 텐데요 아마 지켜보는 다수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 단순히 2년 임기의 당대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을 함께 힘을 모아서 끌고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칫 지나치게 차기 대선 전초전 아니냐 이렇게 비치는 것은 그 후보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가 있겠지만 국민의힘에게도 크게 좋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다섯 차례 TV토론에서 누가 총선 패배 이후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재건할 리더십을 갖췄느냐 그리고 누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TV토론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 후보의 윤곽이 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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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